진짜였어 다 죽었어 그냥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다고 내가 응? 여기 부수도 뭘거 안나오니? 이야 막했더니 또 쉽게 생겼는데? 안죽었어 얘네들 벌써 다 리젠이 된거구나 아까 나오더니 지금은 안나오네 오오 비드려 어 원래 여기 얘네들이 있었나? 어우 진짜 뭐야 좋겠다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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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알laf Inform 이렇게 우선 우선 아 여기 네 아 저 어떤 그 잉 야 이게 먹어지는 건 있고 안 먹어지는 건 뭐야 시간 남아요? 에너지 회복요 이쪽인데요 어? 이쪽인데? 설마 이 위에서 싸울 수 있나? 어허어허 어허어허 어흐으음... 음... 처음부터는 몰랐으니깐 중간에 봐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밀면 되는거야? 엑슨님 어서오세요 고 야 그냥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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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아니 오케이 죽었다 죽었다 터져라 간작하여 아이고 어 보급병 일명 보급병이지 뭐 총알이 떨어지지 않는 무화의 탄약을 갖고 있는 보급병 총알은 정말 총알을 안사도 되는거같아 돌려쓰다보면은 총 돌려쓰다보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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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